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어 여기 생수 있었어요 생수 아아 생수 땡큐 베리 감사아 이 위에도 뭐있나? 이 위에 올라가니까 뭐 좀 아 이거 뭐..잠깐 이거 못올라가는건가? 에츄 아이 야 올라가 뭐 옆에 나도 어 아무것도 안보여요 혹시 먹을게 보일라나 해서 아 여기서도 못 뛰어내린데 후추 에츄 이쪽으로 가는게 맞는거 같애 아유 야 올라가봐 흠 일로가서 왠지 일로 가..갈수있어..어 못가네 아 제대로 못가잖아 다시가야되잖아 돌아가야되잖아 흠 화살을 화살을 어 지금은 한벌밖에 없지만 나중에 계속 쌓일거야 저게 분명히 계속 쌓일거야 흠 자 쭉 내려가구요 흠 흠 흠 흠 흠 아 여기가 아니잖아 아니 즈흐흐흐흨 흐헿흐흐흐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흔 아이 길을 개 뿌 보이게는 개 뿔 그냥 바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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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거 이거 이거 올라가면 되는거 같고 그치 저 먹을거 없나? 괜히 여유부리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올라가는거 오 잠깐만 저 멀꺼 있는거 같은데 오우 생수 올라가기 좋아요 잘 살펴봐야돼 자 이거는 생존게임이 아닙니다 암벽등반게임이에요 아니 건물등반게임 지진이후 건물등반하는게임 정말 지진이 전체대륙이 다 이동했나봐요 전세계가 이렇게 된거같은데 배가 여기있어? 배가 여기까지왔어 아니 어떤 이런 비슷한 영화를 아 영화가 우분같은거 봤을 때locks 어 어어 야야야야 어 진정하게 친구들 진정진정 kt 오오 이야 tranqu harmed 그래 아 총알이래 화살이 회수하구요 원래 화살이 회수하기가 힘들죠 evolving 화살을 쏘면 잘 부러지기 때문에 네, 고 화살이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나무로 되어있거든, 보면 예, 나무로 되어있는 그만 부러져요 어, 이거 먹을거 진통제, 아 진통제 하나 먹죠 어, 나 먹을게 나 이제 가방에 조금 있는데 야, 가방이 조금 있다 가방이 아까보다 좀 통통해졌나? 안 통통해졌는데 카드게임하고 있었구나 죽기 전에 얼마짜리 카드게임이야 내가 카드게임을 정말 못하지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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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먼저, 먼저 되게 약한척을 해 오우! 응급차치 도구! 응급차치 도구로 왔어요 아니, 이런 굉장히 기쁜데가 내가 쓸건 아니구요 저거는 딴 사람 도와줄 때 아 애들이 너무 뭐 그 절실하게 도와주라고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잠깐만 지금은 저기 아니야? 아, 저 위로 올라가야되는거구나 지금 위로 올라가는 길이 저쪽 끝에 있나봐요 응? 위로 어딜, 어? 어디로 가나? 지, 어? 밑으로 가는 데가 있는데?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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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뭐지? 총알인데? 진짜 총알이다 아니, 총을 보면 총알, 총알이라서 총알이라고 생각나 아, 총 제대로 맞았다 나 총 제대로 맞았어요, 지금 진통제 안녕히 가시게 비참한 삶을 끝내주지 총 제대로 맞았어요, 지금 안녕히 가시게 총알을 얻었어요, 총알 한발 이렇게 모으는거지 한발 한발 여기 화살이 있다는게 이게 굉장히 야... 이게 적은전으로 하면 한방에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어, 뭐야 어, 뭐야 너 친구하고 어디서 온거야 말하면 죽을 줄 알아 정말 우리는 단지 우리 스스로 지붕에서 살고 있었어요 거짓말 어, 저 뭐들 자꾸 자르는거야? 야 야 S를 눌러 야, 나 나 3개밖에 없는데 진통제? 아이 야 여기, 진통제 2개 넌 내 영웅이예요 내가, 이 놈은 이 놈은 쟤도전 기회 하나 더 생존자 캠프를 찾고있다 난 그들에게 내가 여기 막 도착했다고 말했지 난 헤븐턴에서 내 전원 몰라 그는 그걸 즐기고 있어 난 그, 그가 나를 고통받는걸 즐기고 있어 이런거 같은데 아, 여기 이렇게 하고 다니자 여기, 이거 3인칭하면 너무 시점이 거시기하다 저기, 여긴가? 이렇게 하고 다니자 여기서 오, 먹을꺼다 아드레나린 주사기 아드레나린 주사기 아드레나린 주사기 뭐하는거지? 오, 지구력을 만땅으로 채워줘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반대로 왔어도 이게, 얘는 여기는 먼지가 있는데가 아니라 천천히 둘러볼 수 있잖아 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둘러보는 이, 이런 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데 아, 계속 먼지때문에 어어! 저, 조금만 빨리 저기 올라가야돼 저기 올라가야돼 저기 내려가야돼 흐흫 계속 그런구만 씨 여유롭게 못해가지고 아주 그냥 뭐에 쫓기듯이 계속해가지고 아, 이렇게 좀 여유롭게 좀 둘러보고 어? 뭐가 있나지 좀 보고 이쪽으로도 가는게 있는데 문이 잠겨있네요 문이 잠겨있네요 아, 이렇게 여유로운 흐흫 잠시만, 잠시만 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마리야 어, 되게 많아요 하나 둘 세, 세명이야 세, 세명이야 오오오오오 뭐야 안죽었어 아니 안죽었어 아, 화살을 맞았는데 안죽었어 아, 화살을 맞았는데 안죽었어 아, 무적의 친군가? 왜 화살을 맞았는데 안죽었지? 왜 화살을 맞았는데 안죽었지? 왜 화살을 맞았는데 안죽었지? 총알이 하나, 한발 없어졌는데? 오, 뭐야 아, 이 자식이 총, 총이 썼어 와아아아 제부터 죽여야겠다 어어 치아 총알아 체크포인트가 여기에요 세이브 포인트가 废 augment 오오오어 이야아아아 자아 비디오를 구해주면 사람을 해줘야지 체크포인트부터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활로는 활로는 이게 좀 위로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위로 올라가야 돼 위로 자 진통제 아까 괜찮네 차라리 오 죽어 임마 이거 뭘꺼 자 의료상자 아까도 저걸 먹었었죠 아리네랄린 주사기라 총 하나 한 번 구해주세요 야 여기 아니잖아 어? 여기 내려가는 아 여기 여기구나 여기지 저기 어 여기 아니었는데 아 여기 바로 내려가는거잖아 이거 말고 가는길이 있었는데 여기 아 여기구나 저기지 쟤지 좋아 아 얘한테 아까 한 발 맞아가지고 아주 그냥 진통제를 대박으로 썼죠 땡큐 땡큐 좋아 총으로 해야지 애들이 위협을 좀 느끼는 것 같애 아 아 아 아 아 자 아 도와주고 살아 자 자 그리고 저거 없구요 제도전기 하나 없구요 오케이 오케이 고 아 아 안 보여 여기서 아드레날린 주사기 야 완전 외우고 있다 외우고 있어 얼마나 아이템을 안주면 아이템 하나하나 나오는게 너무 기뻐가지고 그 자리가 내리에 박힐까 아 진짜 쟤지 대박이야 이런게 재밌죠 자 아까 여기였죠 누가 총을 갖고 있는지 봐야되는데 쟤요 쟤 지금 지금 만들 지금 중앙에 앉으네 중앙에 앉으네 아 여러분 똑같잖아 총 주워버렸어 제가 여러분 똑같잖아 도와주 도와주 화살 주웠죠 어이 일어나시오 됐어요 이제 알겠어 잘 죽게 비테만 살면 끝내주지 어이 어이 아 왜 왜 그러고 있어 계속 구해주니까 사람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도와주 도와주 차라리 이렇게 총알이 없으 아 총알이 기중할때는 라이프리 오히려 쓰기 편하겠다 올라가는 길이 어디냐 올라가는 길이 어디야 어? 잠깐만 나 어디 어디로 올라가야되지? 아 저긴가 아 여기는 거기도 아 여기다 여기다 갈 데가 없는데 갈 데가 없어요 설마 뭐 여기 여기 갈 수 있진 않죠 숨는 용도로 사용하면 모를까 어 위로 올라가야되는데 야 이거 갈고리 던질도 있나? 갈 가빌 갈고리 던질데도 없어요 어 저거 저거 아 못 던져 Инad 이층으로 가야 되는데 이층으로 가는 길이 없어 길이 없어 길릉 애 여기도 간 몫가 몫가는데구나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오오!!! 여기여기여기 갈 수 있다 저기 여기 점프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냐아냐 이 점프 아니 못가 여기를 아니 여기 왜 못가 그 높은데도 뛰면서 이런 바보 같은 애를 봤나 야 이렇게 못가요 지금 못가 못가 천막때문에도 못가 잠깐만 저기서 아아아아 이쪽 지붕을 통해 지붕에서 가야되나 보구나 저쪽 지붕이면 이 반대편인데 여긴데 아 아니다 아니다 지금 내가 온대잖아 여긴 저기 끝인데 저길 가야되는데 저길 지금 못가고 있어 저 이쪽으로 어떻게 하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아 아 아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설마 안에서? 안 막 지금 다 돌아다녀 봤는데 다 돌아다녀 봤죠 다 돌아다녀 봤는데 갈 데가 없어요 2층으로 여기서 매달려서 가는 데가 있나? 없는데 그런데 방 안에 매달려서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있나? 그런 데가 없는데 어 잠깐만 저 창문을 통해서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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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을 통해서 못가 창문을 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나에게 길을 알려줘 잠깐만 어 잠깐만 저기 왠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어 잠깐만 야 아니 왜 이렇게 움직여 못가는데 지하를 통해서 저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참 여기가 지금 이쪽으로 가는 거 맞죠? 맞어? 이쪽이야 아 저기 문이 열려있었고 아 여기 아이 바보같은 아 여기 문이 있었는데 아유 이 길치 이 바보같은 길치 자식아 아이 여기 사람 죽어 아이고 진짜 아이고다 아이고 아이고 아 나 진짜 이 바보같은 아이고 진짜 이 너 씨 야 주인공 너 정보를 제대로 좀 얻었으면 나한테 보고 안해? 제대로? 아 얘가 오 이제 저거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어 어 아 총알로 오케이 다행히 걸어와서 다행이네 방탄복을 얻었습니다 방탄복을 얻었습니다 방탄복은 총알과 근접무기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지만 맞을 때마다 피해를 입습니다 야 방탄복 얻었어 방탄복 방탄복 야야 막 방탄복 야아 이씨 때깔 좋은데? 아 이 때깔좋아 야 자세좀 잡아볼까? 아 때깔이 좋아요 아 근데 이게 못먹어가지고 말랐었죠 방탄복 방탄복이다Fe 잠깐만요 몰라..어! 올라가는 길 거기있네요 자 먹을 것도 얻었구요 총알은 없었지만 만약에 방탄복 입고 있는 애가 총아 총 갖고 있으면 정말 짜증나겠는데? 어 여기 먹을 거있다 어어 뭐 roads 야...쒸 방탄복이 있으니까 에너지가 많이 안다는구나 야 총알? 총알이야 총알 얘 가만히 있으면 공격 안할 줄 알았는데 공격하네 가만히 손적이 있으면 공격 안할 줄 알았는데 또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가판인 것 같죠 여기는 선장실 같은데 어 저기 먹을 거 있다 그러나 선장실이니까 총이 총총총총 어 투구 투구인가? 아 재도전하는 게 아니라 송신기 죽기 어 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이거 뭐 이게 개 뿔 개떡같은 툭 야 여기 뭐 가만히 있는다고 여긴 안되네 자 이거 하나 줬구요 야 야 이런게 어딨어 아 총으로 해야되나보다 아 근데 이게 다행인게 이게 기회를 하나씩 계속 줘서 옆에 있죠 아 죽어 임마 진동자 하나 사먹을까 아 아 이렇게 끙끙대 이게 손 들때까지 꽤 거리가 좀 있어야되나봐 예 아 이거 바로 내려가면 되는데구나 자 내려가기 전에 조금만 뒤져볼까 뒤적뒤적 어 잠깐만 뒤적뒤적 야 야 조심해 야 야 야 들어가 야 야 야 야 화살 죽구요 에헤헤헤헤헤헤 어 어 어 어 어 누구 사람 있는데 어 어 포도주 지구력 최대치 어 어 어 어 어 자기꺼 왜 가져가냐고 뭐라고 하는데? 야 불만있어? 불만있으면은 우리 야 불만있으면 해보던가 야 불만있으면 해보던가 어 어 어 어때야? 뭐 못하겠지? 나 활도 있고 총도 있어 어 해보던가 불만있으면 짜식이 말이야 내가 가 필요해서 가져가는데 엥챠 아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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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대에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 없어 없어 아 나 살기도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쪽으로 가는건가? 스프링 아 아 뭐가 기침하고 있 Whit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왜이렇게 타고 아 마음씨를 나쁘게 쓰니 잠깐만 에너지 아 고기 굉장히 좋은데 이거 에너지 체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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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밖에 없는데 아 이거 써야 돼 아니야 진통제를 그나마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진통제를 쓰자 총알 빨리 조준하기 위해서는 총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 빨리 조준하려면 자 자아 야야야야야 야 가만있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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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줬구요 야 이게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거거든 어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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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총알 한발 쓴거는 어쩔수 없어서 준거고 화살이 진짜 정말 대박이야 아 정말 좋아 아 오호 뒤로 눌러나 오오 안돼 안돼! 아아 나 진짜 아이 야 왜 안떨어져 야 후후 지금 아까 지금 그 발로 차는게 안됐어요 지금 계속 차려고 했는데 여기 아까 내가 봤거든? 야 무장?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 내 회사에! I got your number, little man. AHHHHH! AHHHHH! 미쳐버리겠다. 아아아아! 미쳐버리겠다. 좀 더 많이 뒤져서 화살을 어떻게든. 화살을 어떻게든. 어우 잠시만요. 광을 놓치지 않으면 더 Jennyеди아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마을오락콩상산. 스프러가 로룸에 가져버리겠다.